자, 이 매뉴얼을 보면 페이스북 파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라우츠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렇게 두 개의 코드 덩어리가 있거든요 여기 있는 첫 번째는 사용자가 우리 쪽에서 로그인 버튼을 클릭했을 때 페이스북으로 인증을 하러, 또 우리를 뭐랄까, 우리를 허락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 링크를 만들어주는 코드입니다 좀 이따 알게 될 거에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코드는 인증이 끝난 다음에 리소스 서버가 리소스 클라이언트에게 authorization 코드를 보내주잖아요 그 authorization 코드를 수용할, 수신할 우리 쪽의 구현의 주소가 저기 들어가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는 우리 같이 한번 그림으로 살펴보죠 자, 우리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어요? 우리 클라이언트와 리소스 서버가 클라이언트 아이디 클라이언트 시크릿 값을 공유했습니다 아직 리디렉트 url은 세팅하기 전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사용자에게 페이스북으로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또는 페이스북에 더 나아가서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scope 이라는 것을 통해서 리소스 서버의 기능 전체 중에서 어떤 어떤 기능만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정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b와 c라고 하는 기능만 쓰겠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권한을 위임받으려고 하는 권한의 유효 범위는 b와 c의 기능이고 바로 그런 유효 범위를 scope라고 부르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클라이언트에게 바로 b와 c에 대한 권한 그리고 로그인을 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리소스 오너가 우리 서비스에 접속했을 때 우리는 리소스 오너에게 이렇게 생긴 화면을 보여주죠 그리고 저 사람이 로그인 위드 페이스북 버튼을 클릭하면 우리는 페이스북의 사용설명서를 보고 저렇게 생긴 주소를 만들어 줘야 돼요 리소스 서버는 그냥 가상의 주소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능이 무엇인지를 scope에 적어주고 그리고 redirect URL을 통해서 나중에 authorization 코드를 이 주소로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바로 저 주소를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일이에요 저걸 패스포트에 페이스북 스트레티지가 대신 해줘요 대박 좋죠? 한번 살펴봅시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여기 있는 주소를 카피해 보세요 이걸 카피해서 밑에다가 붙여넣기 했습니다 저장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접속해 봅시다 이제 드디어 접속을 하네요 이렇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로그인 버튼을 일단 만들어야죠 로그인 버튼은 어디에 있을까요? 링 밑에 auth.js 안에 있더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그레이브 액센트로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 줄로 늘어날 테니까 그리고 끝에는 이렇게 주고요 여기 링크를 거는데 원래는 우리가 페이스북의 매뉴얼을 보고 상당히 긴 링크를 걸어줘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로그인 with 페이스북 이라고 하고 이 주소, 이 경로를 적어줬어요 저게 누구예요? 패스포트.js에 있는 바로 이 주소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클릭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 한번 같이 구경해 봅시다 여기 네트워크 탭을 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프리서브 로그라고 되어 있는 걸 키면 페이지가 바뀌어도 로그가 남아요 로그인 with 페이스북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클릭했더니 문제가 좀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접속한 곳은 auth의 페이스북이었습니다 하지만 auth의 페이스북은 리스폰스 헤더를 보면 로케이션을 이렇게 주고 있어요 저 로케이션이 뭐냐 페이스북의 사용설명서를 우리가 연구해서 저런 주소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저걸 패스포트가 대신 해준단 말이에요 이 안에 보시면 리디렉트 URL 값도 있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ID 값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아무튼 여기 있는 그 코드는 바로 로그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사용자가 페이스북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그 이동할 주소를 만들어 주는 코드다 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분이 핵심이에요